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우짓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그만한 사람은 스스로 잘났다고 설치되는 사람이고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은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며 가장 큰 도둑은 무사 안일하여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가장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우둔한 사람은 더 이상 빼올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이며 가장 큰 망한 자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는 물러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파림치한 사기꾼은 아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다 가장 추접한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가장 큰 비신자는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며 가장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좋은 글에서 말치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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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